다음주에 추석특집으로 함께하는 쇼 뮤직탱킹 시간이 변경된거 까먹지 마시구요 21시입니다 밤 9시에 하겠습니다 밤 9시에 여러분이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면서 우진씨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끝곡은요?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끝곡은 내리번호 대회에 감사합니다 쇼 뮤직탱킹 솔로들 다 진밥 진밥 솔로들 주말에 할일이 없을때 순밤 얘기하고 싶은일때 혼자서도 너무 잘놀때 그럴때만 빼면 난 괜찮아 갑자기 천두리 내릴 때 로맨틱 코미디가 씁쓸할때 무슨무슨 얘기라고 떠들때 그럴때만 빼면 난 괜찮아 아이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외로워 죽겠네 아 복도 없지 내 힘은 어디에 내 진가를 똑바로 알아줄 그런사람 누구라도 컴당 잡다 비벼 내 맘을 알아줘요 나의 사랑 어디쯤 얻었나요 손발이 줄러 이달려와줘요 나의 만족 날 구해줘 공짜표는 꼭 두장일때 생일선물은 미역국뿐일때 그래도 괜찮아 꿀잠잠쥬 자꾸 죽이금만 나갈 때 그럴때만 빼면 난 괜찮아 밤뚜까지 일해야돼 속상해 죽겠네 답도 없지 초량한 내 신세 내 마음을 통째로 안아줄 그런사람 누구라도 컴당 잡다 비벼 나의 안아줘요 나의 사랑 어디쯤 오고 있나요 빨리 달려와줘요 나의 반쪽 살려주세요 좀 구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줘요 나의 사랑 언제쯤 볼 수 있나요 너무하잖아요 나의 반쪽 날 구해줘 꺼내줘 꺼내줘 네 쇼 뮤직댱킹 2분짜리로 준비한거 아니었나요? 아 그러게요 완독이었나봐 여러분 다음주는 9시에 만나겠습니다 쇼 뮤직댱킹 이 시점에 짓고 가자 애인이 필요해 난 또 없지 저의 세상에 내 기분을 제대로 띄워줄 그런사람 누구라도 컴당 잡다 비벼 난 알았어요 나의 사랑 어디쯤 오고 있나요 빨리 달려와줘요 나의 반쪽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내 손을 잡아줘요 나의 사랑 언제쯤 볼 수 있나요 너무하잖아요 나의 반쪽 속이 타고 목이 타고 나의 반쪽 날 구해줘 날 꺼내줘 날 꺼내줘 날 살려줘 나의 반쪽 이상 슬슬이었습니다 또 후루둥이 후루둥이 행동이 평화로운 행동 과정 한홉 날 남부로 획기